이 대박이에요, 대박. 와, 진짜 많이 와. 대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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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. 사부님, 어디 계세요? 난리었네, 난리었네. 시험, 시험, 시험. 오늘 사부님이 이렇게 다니니까 편하다, 똑똑똑똑하시니까. 그럼 여러분들 실컷 즐겨요. 사부님,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? 알려줬잖아, 샘프로 만들어줬잖아. 오늘 여기서 못 잘 거 같은데? 여기에서 나는 안 잔다고.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?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해도 돈 필요 없어. 굉장한 실수라서. 됐어, 됐어. 이제 감 잡아가네, 다. 벌써부터 번호표 뽑고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? 어, 뭐야?